Q. 퍼스널 컬러 친구들 안녕 제가 오늘은 퍼스널 컬러를 하러 왔어요 예전부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건데 오늘 하러 왔습니다 나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인지 나에게 어울리는 건 뭘까 물론 선배들 맨날 다 잘 어울려 라고 했지만 저는 정확하게 좋은 거에 도움을 받고 좀 더 이쁘고 아름답고 귀여운 가연료를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컬러플레이스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미지 강연을 하고 있는 이세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어요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해서 뵙게 됐는데 쉐어몰이 정말 더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퍼스널 컬러 타입을 제대로 잘 못 입으셨을 때 더 부여하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리는 컬러를 입으면 정말 입체감 있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 그리고 화장 방법 이런 것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어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그냥 나는 오렌지 컬러가 안 어울린다 그 정도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계절이라는 계절이 있듯이 퍼스널 컬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설로 나뉘지거든요 평상시에 좀 자주 입고 다니는 옷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서 좋거든요 평소에 이런 흰색 청바지 네 흰색의 청바지를 입으면 라이트 톤 블랙이지만 베이지가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웜톤들한테 잘 어울려요 그런데 소재 자체로 가죽 소재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들은 가을, 겨울 타입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 스타일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약간 쿨톤을 조금 선호하긴 해요 제 얼굴에 이랬는데 막 나 웜톤 나오고 네 그렇죠 반전이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가을, 겨울의 이미지에서 쿨이 나오셔야 할 확률이 높기는 해요 저희 경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라서 요즘 앱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앱은 내가 어느 장소에서 사진을 찍히고 어느 장소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진짜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평생 한 번만 제대로 받으면 오직 없이 그래서 진단은 이제 하락된 데 머리를 탈색을 하신 상태라서 가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어떻게 말해요? 탈색된 상태라서 가리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자 보세요 제가 새걸로 왔어요 진짜 새걸로 오셨는데 두 번 하는 것도 전혀 깨이치 않으시고 두 번을 하시는 아이돌은 정말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정말 그거 같아요 똑 사세요 근데 똑 사세요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펄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흰색 천으로 두르고 그리고 머리를 또 흰색으로 막아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굴 좀 흰색으로 비교를 해 볼게요 네 웜톤, 쿨톤으로 크게 이렇게 네 자 웜톤 얼굴 잘 보세요 노란끼가 들어가는 색들이 웜톤이고 노란끼가 빠지는 색깔이 조금 더 시원한 색상의 쿨인데 얼굴 보세요 웜했을 때랑 자 쿨했을 때랑 더 작아지는 거 쿨이 더 작아져 그래서 깨끗한 색깔을 했을 때가 더 깨끗해지고 웜톤이랑 얼굴 조금 노르스름해 보면서 네 다크닝이 살짝 내려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밝은 색 쓰시면 어느 정도는 웜톤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얼굴이 더 깨끗할 수 있는데 굳이 노란 색깔을 입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는 밝은 색이라서 그렇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진한 색으로 들어가서 가볼게요 고채도의 색깔의 코랄색들이 웜톤이라는 색이요 이게 쿨톤이거든요 그래서 가연님이 아까 저 베이지나 이런 거는 진짜 답답하고 더욱더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노래보여요 맞아요 얘는 깨끗해 보이죠? 너무 상큼을 보이세요 자 얼굴 옆선만 볼게요 광배 라인 옆으로 퍼지고요 여기 조금 더 선을 볼게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확실히 웜톤은 쿨이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노란 계열로도 한번 더 봐요 우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옐로우 베이스 병아리 노랑 바나나 노랑 웜톤이고 시원한 색상의 쿨 베이스는 레몬노랑이 조금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웜 쿨 훨씬 깨끗해지죠 네 얼굴이 너무 작아져요 그러면 또 빨개지고 붉은기가 있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붉은기가 쿨에서는 깨끗하게 빠지는데 붉은기가 더 되려 돌아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색에서는 웜이 잘 어울리고 어떤 색에서는 쿨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웜 쿨을 많이 타는 게 아니라 명도나 채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쿨만 잘 어울려요 웜톤하면 얼굴도 푸져부르고 하늘색도 좀 답답해 보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쿨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웜쿨을 많이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색이나 베이지 색깔이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안 될 건 뭐 있겠어요 써도 되죠 중요한 일 있거나 드레스 같은 거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보리 계열의 색을 굳이 입지는 않으셔도 돼요. 흰색이 훨씬 깨끗하고 얼굴이 작아지는데 원톤 나면 더 노래지죠. 아... 그냥 하얀색을 입는 게... 하얀색이 더 나아요. 완전 쿨. 완전 쿨. 근데 쿨톤 중에서도 여름과 겨울이라는 타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름은 뭐였죠? 좀 맑고 깨끗한 투명한 이런 이미지. 그래서 대부분의 색깔이 이렇게 수채화처럼 맑은 색깔들이 더 잘 어울리셔야지 여름 타입이에요. 근데 겨울 타입은 조금 더 또렷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가야 돼서 컬러가 대비감이 훨씬 더 살아서 들어가는 게 겨울 타입입니다. 겨울 깔끔하게 들어갔을 때 얼굴하고 여름 색깔 하셨을 때 얼굴하고 그러면 얼굴이 더 작아지면서 또렷해지는 거예요. 훨씬 작아져요. 잘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여름은 조금 퍼지는 느낌이 살짝 있고 여름 컬러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져요. 여름 라이트, 여름 뮤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라이트라는 톤이 흰기가 많이 들어가서 라이트, 브라이트까지 쓰실 수 있는 타입. 근데 뮤트는 회색이 들어간대요. 아까 공부했죠? 회색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때요? 뮤트는 안 어울리죠? 라이트가 잘 어울리죠. 그래서 여름 라이트는 충분히 쓰셔도 돼요. 항상 꾸미고 다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뮤트라는 톤보다는 조금 밝은 게 그렇죠. 채로가 색깔이 많은 것보다는 톤은 밝은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름 페일이라는 톤이고 이게 라이트, 이게 브라이트 라는 톤입니다. 겨울의 색깔은 극과 극이라는 컬러여서 흰색이 열 배가 들어가는 색이에요. 훨씬 많아요. 화장 안 했는데 지금 화장 한 것 같아요. 여름의 색깔이 파스텔이라면 겨울은 베리빌이라는 화이트시라는 계열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름은 조금 브라이트하게 채도가 있게 쓰더라도 파스텔에서 브라이트하게 쓰시는 그래서 대비감이 이것도 있는 대비감이지만 부드럽게 쓰시는 게 더 예뻐요. 겨울은 대비감이 더 또렷해야 돼요. 마젠타가 조금 더 들어간 색깔이 겨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마젠타예요. 얼굴 혈색 보세요. 여름에 있을 때 살짝 모르스름해서 아쉬워요. 이게 훨씬 깨끗해져요. 얼굴도 훨씬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흰색 겨울을 입더라도 더 또렷한 흰색 그러니까 더 하얀 흰색 그렇게 훨씬 잘 어울려요. 그렇죠. 여름에 라이트도 예쁘지만 일단은 화이트시라는 베리페일톤 너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 물론 마젠타 컬러도 소화가 가능한 스타일이에요. 맑은 핑크보다는 마젠타가 훨씬 깔끔해지고 작아지면 또렷해지는 느낌까지 같이 들어가서 겨울이 훨씬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겨울 타입은 아주 연청도 잘 어울리고 아주 진청도 잘 어울려요. 아 이 정도는 무슨 청이에요? 중국 청이죠. 자 이게 겨울 이게 여름 여름도 부드럽죠? 여름으로 쓰시되 얼굴 사이즈 보세요. 훨씬 작아지고 화내잖아요. 살이 많이 나요. 제가 어두운 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지금은 밝은 색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크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데뷔러님께 가면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일 안 좋아했던 가을 얘는 월스예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색깔은 전체적으로 와 진짜 피곤해 보일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무대에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이 톤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메이크업은 그냥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무조건. 메이크업이란 게 그렇죠. 다시 이제 비교를 볼게요. 이게 가을의 파스텔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게 차분하고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뒤에 있는 색깔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이미지인데 굳이 이렇게 가서 나이 들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겨울이라는 색깔은 화이팅이라고 해서 더 깨끗한 색깔이 존재하다고 했잖아요. 우와 너무 깨끗해잖아. 가을 축축. 근데 여름까지는 순서도 무방하기는 했죠. 근데 다시 여름 색깔하고 겨울색의 차이가 여름은 흰색이 5배가 들어가는 색이 여름인데 겨울은 흰색이 10배. 넘게도 되죠. 5배. 10배. 근데 여기다가 다시 봉. 계속 노래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깨끗한데. 이런. 겨울은 컬러가 이렇게 총 5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색깔 자체는 이렇게 다 쓰셔도 무방해요.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하게 쓸 때는 베리 페일 톤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비비드, 딥, 다크, 다크 그레이신. 다크도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예뻐요. 하얀색. 얘는 꼬마초논색으로 쓰세요. 왜냐하면 너무 히트색. 그렇죠. 너무 다크 톤으로만 입으면 조금 무거워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리 페일, 화이트 씨, 그 다음에 다크. 이렇게 쓰시는 게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것도 너무 고혹한데요. 그래서 좀 고혹한 느낌으로 할 때는 이런 느낌도 좋고. 근데 너무 새빨간 색깔은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고요. 저는 빨간보다는 마젠타가 더 예뻐지거든요. 화사하게. 사실 겨울 타입들은요. 무채색만 사실 잘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타입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어찌 됐건 가장 예쁜 색깔은 아주 깨끗한 색깔을 활용을 해주셨을 때가 이미지가 깨끗해지고요. 여기에 닫혀있는 색깔은 다크 베이스가 들어가서 좋아요. 오늘 그래서 안에 검정색 입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조금 여름같이 보여질 수 있었어서 얼굴이 다른 때보다 조금 탄력감을 잃어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입어야 될 때는 그날 쉐딩 열심히 하면 돼요. 모든 색깔은 다 있어요. 되게 고급수로. 난 그 돈 잘하시고. 일단 여름이라는 컬러의 색깔들도 쓰셔서 무방하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색깔들. 이런 색은 굳이 중요한 날. 특히 드레스 같은 거 입어야 되는 날. 머릿속에는 안 입었는데 그렇죠. 머리 컬러 한번 볼게요. 헤어 컬러. 이게 저희 컬러 블랙의 핵심. 핵심. 저게 부분입니다. 다 빵 터져요. 근데 잘 어울려요. 심지어. 블랙 했을 때의 느낌과 이게 그냥 보편적인 물빠진 블랙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쁘지 않고 조금 더 블랙으로 가시는 것도 좋으신 것 같아요. 블루블랙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까지 가면 블루블랙은 조금 차 보일 것 같긴 해요. 차가워 보여요? 너무 좋아. 좋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차가워. 좀 도시여자 같죠? 도시여자 같은 느낌을 할 때는 블루블랙까지 소화도 가능하지만 블루블랙까지도 소화도 가능하지만 블루블랙까지도 충분히 도시여자실 수 있으니까 블랙페이지 하시면 좋고요. 대려 너무 밝게 이렇게 이런 색보다 안 좋아요. 그러면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얼굴도 좀 많이 노래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노래졌어요. 한쪽은. 그래서 저는 그냥 딱 겨울은 극과 극이거든요. 아예 그냥 정말 탈색하거나 아예 그냥 블랙하거나 딱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안경. 아 안경 들고 올까 하다 안 들고 왔는데 안경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게 이제 반부터예요. 얼굴형 때문에 안경이 안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굳이 안경이 도움되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블랙페이지 들어가는 거 쓰시는 거 괜찮고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 같아요. 저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나는 세련돼야 되는데 핀치하이 쓰시는 것도 되게 예쁘고 안경도 괜찮아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다음은 겨울 하이리피쉬 하이리피쉬는 이거예요. 다이리피쉬 색상 색이 먼저 들어가면서 그라이트 포인트를 위로 쓰시는 거예요. 이 세트를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이리피쉬 하이리피쉬 세트를 다 가지고 다녀야 되냐. 흥이 안 쓰게 돼요. 근데 왜 가지고 다녀야 되냐? 하이리피쉬 하이피쉬 하이리피쉬 아니요. 어떠셔도 되세요?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약간 충격적이에요. 그냥 아 밝은게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 쓰고 있는게 다 웜톤이라고 해서 아니 왜냐면 제가 메이크업 할 때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잘 안되지 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약간 명쾌하게 아 웜톤입니다 라고 하셔서 화장품들이 무궁 체중이 내려가는 느낌 좀 더 이쁜 모습으로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아 그럼요 지켜봐요 약간 보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쓰면 제가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뽑고 싶어요 예쁘게 뽑네요 네 감사합니다 색으로 이렇게 사람 톤이 바뀌어 보인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썸네들도 궁금하면 체험하러 오세요 안녕 안녕